아, 죄송합니다. 술을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주의했어야 되는데. 아니, 내가 내 딸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이게 다 죄 탓이지. 누구 탓이겠어? 나 정말 너무 죄송합니다. 아, 정말 죄송해요. 고맙습니다. 아니, 근데 묘하게 어디서 이렇게 본 것 같네? 누구? 사위다 생각하세요. 어? 어? 쟤 안 될 텐데. 전 테이아 총책임자 박정우입니다. 아, 테이아? 그게 뭐야? 아, 누나 좀... 야! 야! 어머! 너무 못 참다. 어머! 다음에 내가 집으로 초대할게요. 그리고 그만 조심해라세요. 감사합니다. 야! 정 씨 차려라. 조심히 들어가세요. 오늘 감사합니다. 다음에 우리 집에 꼭 와요. 들어가, 들어가, 들어가. 들어가, 들어가, 들어가. 계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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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단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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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야, 들어가. 들어가세요.